조리 타임! 내가 오빠를 위해서 오늘 디저트로 조지아랑 잘 어울리는 크로플 아이스크림 준비했거든? 딱 좋네. 딱 좋아. 딱 좋은데? 딱 좋은데.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먹어. 그래? 늙어서 그래. 들린 말은 아닌 것 같아. 요즘 와인 좋아한다며? 와인 잘 알아? 잘은 모르는데 뭐 이거랑 이거랑 잘 어울린다? 뭐 이런 느낌 정도는 아니지. 나랑 너는? 페어링 잘 될까? 너무 딱 좋지. 너무 딱 좋아. 오빠 기영이 한 댄스 알아? 몰라. 그럼 모른대로 살아. 집에 가라? 궁금해하지 않을게? 궁금해하지도 말고. 그리고 나 잊어 이제. 야 너무 매정하다. 나 같은 거 잊고 살아. 고지 하나 마시면서 가라. 알았어. 갑자기 이별한 기분이네? 어. 자 딱 좋다. 딱 좋다. 그냥 평소 하는대로 막 편하게 해주세요. 뭘 보세요. 약간 이런 식이어서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. 아 재밌네. 아 재밌네. 알았어. 으어.